우리 트와이스 소환했으니까 여기서는 에스파를 여러분에게 소환하자 한번 틀어봐 내가 쳐줄게 내가 D글자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오케이 우리는 완전히 기억이 남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맞아? 아니 맞냐고 넓혔다 넓혔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 내 손을 놓지 말아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가로 걸어가 알아내 홈고라운드 위협에 맞서서 찾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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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화이팅 절대 안 잃어버리겠다 자 용의전 꺾이는 이지전 용의전 어 이거보다 원래 더 잘 쳐 원래 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할게요 자 절대성을 뭐 만드는 곳? 영 만들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리고 나서 만나서 통파트 할 때 하시고 자 절대성을 영 만드는 곳이 누구냐? 조용의전 기다려줘요 여러분